안녕하세요 오진아기TV의 오진입니다 오늘은 대박사건이에요 왜냐면 제가 코가 터져가지고 재채기 한 번 하면 코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오늘도 벌써 코를 세 번째 갈고 있어요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대박사건이에요 왜냐면 이건 여러분이 주작했다 뻥이다 이럴 수 있겠지만 한 개에서 두 개의 노린자가 나왔어요 못 믿겠죠? 살짝 가서 보여드릴게요 진짜로 하나에서 두 개가 나왔어요 여러분 계란말이 이거 계란 한 개 아시죠? 근데 진짜 딱 계란 하나이잖아요 근데 딱 두 개가 나왔어요 이거 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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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의 반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쌀맹당겨 먹었을 때 눈사람처럼 저렇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? 근데 그게 실제로 후라이로 나올 줄 알아요 저는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모두 흥분모든데요 흥분모든 이걸 알리려고 지금까지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.